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멀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들어가보죠. 자 멀터형 페이지로 오셔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usage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샘플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하면 돼요. 자 우선 저는 멀터를 이렇게 가져왔고 여기에 있는 이 코드를 카피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일단 하시고요. 자 요거는 뭐냐면 일단 우리가 멀터라고 하는 모듈이 사실은 함수라서 그 함수에다가 이렇게 옵션을 줘서, 설정을 줘서 실행을 시키면 이 함수는 업로드를 받아낼 수 있는 그 middleware라고 하는 것을 리턴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업로드라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제어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하시고 그 중에서 이 dest라고 되어있는 것은 destination의 줄임말입니다. destination은 목적지라는 뜻인데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이 어... 애플리케이션의 디렉토리 중에 어디에 최종적으로 저장돼야 될지를 지정하는 것이 바로 이 업로드, 이 dest라고 하는 저 설정이고 저 설정 값으로 업로드를 했다면 우리는 저처럼, 여러분은 업로드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저처럼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업로드를 어떻게 하나요? 사용자가 전송한 데이터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한 그 데이터를 누가 받아야 돼요? 바로 여기서 처리하죠. 그런데 제가 작성한 것과 여기에서 제시하는 것 사이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보시는 것처럼 저 라우트의 패스와 그 패스에 연결되는 컨트롤러 사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업로드 점 싱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표시되어 있죠? 바로 저 코드를 카피하셔서 요 중간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건 이제 어떤 뜻이 되는 거냐면 사용자가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한 데이터가 업로드라는 디렉토리를 향하고 있다면 일단은 요거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실행될 것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함수에 두번째 인자로 이렇게 멀터를 통해서 만든 모듈을 미들웨어라는 것을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이 미들웨어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문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저 미들웨어가 이 뒤에 있는 이 펑션이 실행되기 전에 얘가 먼저 실행이 됩니다. 얘가 먼저 실행이 돼요. 그리고 얘가 하는 역할은 사용자가 전송한 데이터에서 만약에 파일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 파일을 가공해서 어... 리퀘스트 객체의 파일이라는 프로퍼티를 암시적으로 추가하도록 약속되어 있는 그런 함수예요. 정확하게는 미들웨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이 펑션이 실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리퀘스트 객체 안에 파일이라는 프로퍼티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있는 리퀘스트를 카피해서 제가 이 뒤에다가 더하기 리퀘스트 점 파일이라고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파일을 선택했고요. 제출 버튼을 눌렀을 때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뜨거든요. 자 이 에러가 뜨는 이유는 Unexpected field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아바타라고 되어 있는 이것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만든 폼을 한번 보죠. 자 이 폼에서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파일을 받을 때 사용하는 파일을 선택하는 폼이 저건데 저것의 네임 값이 유저 파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기 있는 저 유저 파일이 여기 있는 싱글에 저 인자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아바타라면 얘도 아바타. 여기가 유저 파일이면 얘도 유저 파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제출 버튼을 눌렀을 때 보시는 것처럼 오브젝트가 이렇게 떴습니다. 그 얘기는 업로드 이게 화면에 출력된 것이고 동시에 리퀘스트 객체의 파일이라는 프로젝트가 객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있는지는 아직은 살펴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리퀘스트라는 객체의 파일이라고 하는 프로포티가 생성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자 그럼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있는 요 미들웨어라고 하는 것이 이 함수가 실행되기 전에 먼저 실행이 돼서 이 함수가 받을 리퀘스트 객체의 파일이라는 프로퍼티에 사용자가 전송한 파일에 대한 정보를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파일이라고 하는 저 프로퍼티를 통해서 사용자가 전송한 파일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 있는 요 파일을 요렇게 카피해서 콘솔 로그로 저 파일의 내용을 한번 화면에 찍어볼게요. 자 제출 버튼을 눌러볼게요. 제출을 했을 때 우리의 콘솔에 이렇게 생긴 내용이 나오네요.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객체가 이 파일이라는 프로퍼티의 값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정보가 있는지 볼까요? 첫 번째 필드네임 필드네임은 그 폼의 네임 값입니다. 오리지널네임은 제가 전송한 파일의 이름 인코딩 뭐 마인타입은 전송한 파일이 이미지 형식의 PNG 포맷을 쓰고 있다는 뜻이고 데스티네이션은 여기에 우리가 데스티네이션 목적지를 지정했잖아요. 저 값입니다. 그리고 이 파일 네임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파일을 전송을 했으면 여러분이 전송한 파일 사용자가 전송한 파일은 업노즈라는 디렉토리 밑에 요런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업노즈라는 디렉토리 밑에 538로 시작하는 파일이 있죠. 바로 요 파일입니다. 그리고 패스는 사용자가 전송한 그 파일의 최종적인 경로인데 요것은 뭐 데스티네이션과 파일 네임을 더한 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이즈는 전송된 파일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파일 점 여기에 있는 어 오리지널 파일이 아니라 이 파일 네임 있죠. 이 파일 네임을 여기다가 이렇게 주게 되면 전송된 파일의 이름을 화면에 출력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파일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만족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요? 사용자가 전송한 파일의 이름 그대로 저장하고 싶은걸 이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여러가지 생각들이 이제 막 떠오르실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기본적으로 멀터가 주는 기본 기능을 조금 더 확장해서 조금 더 복잡한 상황들에 대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